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매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여 하나님 다시 함께 이 자리에 물었습니다. 많이 영원 받으신 하나님의 하나와 예배에 대한 감사한 찬양과 기도와 혼신의 주기로도 기도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사를 받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 축하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열어주시옵소서, 장사지에 의한 예수님을 모으셔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반이 나를 감동하니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자들 기념은 주의 영이 함께 없으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반이 나를 감동하니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자들 기념은 주의 영이 함께 없으니요. 성경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없으니요. 천의 척에 빠져서! 천의 척에 빠져서! 천의 척에 빠져서! 천과 나를 갚어대! 예, 축하해! 천의 이러한 Komlarin! 천의 척에 빠져서! 천의 척에 빠져서! 천의 척에 빠져서! 천계 영이 함께 하ING! 예수. 성경이 되시네! Chan의 척에 찡행 Heil! știan ause Ал'aes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일을 모르며 너무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일을 모르며 너무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영광과 다의 모든 저녁은 십자가의 이곳을 다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진 곳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영광과 다의 모든 저녁은 십자가의 이곳을 다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진 곳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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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로 살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오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떠나리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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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그대 그대였소 모든 것이 그대 그대 아름다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그대 그대였소 모든 것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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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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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